커피 머신 렌탈을 하게 되면은 같은 원두 커피는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안티고아나 이런 거는 같은 콩을 제공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커피 머신 부품을 매월 일대일로 교체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. 현재 대한민국에선 저희밖에 없고 이것이 진정한 렌탈이 아닌가 싶어요. 네 커피 머신 렌탈은 지금 매월 부품을 일대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깨끗한 커피를 드실 수가 있어요. 맛있는 커피를 깨끗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. 네 지금 제가 말하는 커피 투추구입니다. 투추구 커피 머신 투추구 제가 깨끗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. 그 부분을 살균 건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. 네 오늘은 또 많이 늦었는데 이렇게 소독을 좀 하고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